앞선 강의에서 골재생술식을 통해서 얻어진 뼈가 장기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저의 임상 케이스와 지츠만의 연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GBR술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결국 GBR술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한 본 디펙트에 시행하는 술식으로서 그 디펙트의 형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2003년도에 카를로틴티가 본 디펙트를 분류하였습니다. 그는 힐링포텐셜을 기준으로 해서 5개의 디펙트로 분류를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힐링포텐셜이 매우 좋은 발치화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힐링포텐셜이 안 좋은 버티칼 리치 디피션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펜에스트레이션과 디이선스 이런 것들은 결국 골폭이 부족한 호리존탈한 골결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골폭이 부족한 이 디펙트의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펜에스트레이션 디펙트는 크레스탈 쪽에는 노출이 없고 창문 형태로 중간에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결손부이고 디이선스는 상부가 노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디이선스와 호리존탈 리치 디피션시는 그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디펙트이지만 그 디펙트의 크기의 차이로 둘을 구분한 것인데요. 호리존탈 리치 디피션시는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 다이아미터의 50% 이상이 밖으로 드러난 그런 리치 디펙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틴티는 각각의 디펙트에 따라서 다양한 술식들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여러 술식들 가운데 GBR과 블락본 그래프트 그리고 리치 스플릿 등이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리치 스플릿과 블락본 그래프트도 시행을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술식으로 역시 GBR 수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GBR 수식에 대한 여러가지 정리된 리뷰 아티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결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2009년도에 발표된 바로 이 아티클입니다. 이것은 EAO 컨센수스를 출판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발생한 디센스와 펜에스트레이션 디펙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GBR 수식을 시행했을 때 임상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개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GBR 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GBR 수식이라는 것이 임플란트의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결국 GBR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 그것이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굳이 GBR 수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컨센수스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BR 수식이 롱텀한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알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둘 다 다 좁은 리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임플란트를 심음으로써 임플란트 주변에 디펙트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한쪽에는 GBR 수식을 시행하고 한쪽은 시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롱텀한 결과를 팔로우업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봐야 그 상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러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런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냥 마무리하는 것은 적어도 휴먼 스터디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 결과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와의 코리레이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지츠만의 연구에서도 봤듯이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GBR이 필요해서 GBR을 한 경우와 리치가 충분히 두꺼워서 임플란트를 있는 뼈에만 식립하고 나서 두 개를 롱텀하게 봤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 연구해야만 14년까지는 그 서바이벌 레이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GBR 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지성이 있는 수식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 아티클에 나와 있는 7가지 결론 중에 2번부터 5번까지는 멘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는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에서는 또 한 가지 이유에서 디이선스 디펙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반드시 티슈 리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덮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미적으로 중요한 전치 부위입니다. 즉 디이선스 디펙트를 그냥 놓아두었을 때는 그곳에 리세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둡게 비쳐 보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디이선스 디펙트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군복무 시절에 했던 증례입니다. 동료 군의관이 상악 전치부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이쪽 부위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시티그래프트를 통해서 좀 비쳐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부위를 열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디펙트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이선스 디펙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본그래프트와 GBR과 함께 그리고 소프트티슈의 두께를 증강시켜줄 수 있는 시티그래프트를 함께 병행한다면 가장 아이디얼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시티그래프트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소프트티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그레이한 에어리온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처를 시행하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22번 부위에 메탈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결국 소프트티슈 리세션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디이선스 디펙트를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그 리뷰 아티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증명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발치 후 즉시는 아니었지만 발치 후 불과 일주일째에 식립한 증명입니다. 젊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펙트가 큽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GBR과 봉그래프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가골만을 사용했습니다.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종골이나 혹은 합성골을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증명인데 이 뒷부분에 임플란트 드릴링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자가골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곳에 자가골만 이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흡수가 발생했고 2차 수술 과정에서 디이선스 디펙트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크지 않아서 그냥 이후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3, 4년 후 팔로우 과정에서 이 부분도 역시나 리세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학 소고치부로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라서 다행이었지 앞선 증례와 같이 상학 전치부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디이선스 디펙트가 있을 때 GBR 수술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7가지 결론 가운데 4가지 멘브레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경우 흡수성 멘브레인과 비흡수성 멘브레인이 모두 다 임플란트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을 커버리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는 비흡수성 멘브레인의 경우는 합병증이 발생할 빈도가 더 높은데 그것이 약 흡수성 멘브레인의 4배에 달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본다면 둘 다 다 효과적인데 합병증이 높은 비흡수성 멘브레인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갈수록 흡수성 멘브레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흡수성 멘브레인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네번째 언급에 나옵니다. 즉 비흡수성 멘브레인은 흡수성 멘브레인과 달리 그 자체가 공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방에 그래프트 머티리얼 없이도 본 재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흡수성 멘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어빌리티를 언급한 것입니다. 결국 합병증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수성을 쓰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비흡수성 멘브레인을 써야 하는 증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흡수성 멘브레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 재생에 있어서 공간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례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0번대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치하드를 발치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치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강래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보시면 디펙트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T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많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BR과 봉그레프트를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디펙트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EPTFE 멘브레인, 타이타늄 리인포스트 멘브레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동종골과 합성골을 섞어서 사용했고 멘브레인은 고어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고어텍스 멘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른 종류의 사이토플라스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식립 직전에 멘브레인을 제거하기 전 모습인데 보시면 매우 리치가 풍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멘브레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파노라마 상의 모습인데요. 술 전 그리고 수술 직후 그리고 시간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술 전 CT 그리고 봉그레프트하고 임플란트 신기 전에 찍은 CT 그리고 이것은 팔로우업하는 과정에서 찍은 CT로 멘브레인이 유지한 공간 하방으로 본이 잘 재생됐고 그것이 로딩을 받으면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인데요. 10번대에 수직적으로 많이 꺼져있는 증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 구강 내에서도 수직적으로 꺼져있습니다. 이 증류에서는 메쉬를 사용하였습니다. 타이타늄 메쉬를 이렇게 몰딩을 했고 이 경우에도 자가골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종골, 캔슬러스 본과 그리고 합성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덮었습니다. 노출 없이 잘 유지가 됐고 6개월 뒤에 메쉬를 제거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보시면 메쉬가 유지하고 있는 공간 모양대로 봉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 후의 모습인데 잘 유지되고 있고 처음 이식하기 전에 리치가 꺼져있는 것에 비해서 수직적으로 증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증류에서 보셨듯이 타이타늄 메쉬와 같이 그 공간을 잘 유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흡성 멘브레인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것을 처음 넣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그런 릿지의 형태가 그 하방에 골 재생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흡성 멘브레인만이 낼 수 있는 효과로 이와 같이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 필요한 증류에서는 비흡성 멘브레인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멘브레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비흡성 멘브레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멘브레인은 사이토플라스트나 오픈텍스 그리고 타이타늄 메쉬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런 종류의 멘브레인들을 이와 같은 증류에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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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